동화 사용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머리에 열어보셨다고요? 어떻게 하시게요? 어울리게 해달라. 어울리게 해달라. 그게 미용사들한테 가장 난감한 질문인 거 알아요? 일단은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으니까 끝부분은 다 잘라낼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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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도 되게 길어요. 잘라야 될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буду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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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는 이 정도면 다음에 드시나요? 감사합니다. 그럼 샴푸을 드릴 테니까 더 따라오세요. 이쪽으로 누우시면 돼요. 얼굴 감싸 드릴게요. 물 뿌릴게요. 그리고 이쪽으로 맷고 직원을 보낼게요. 그리고 룰, 에어트. 많은 등장 상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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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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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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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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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됐습니다. 마음에 드세요. 그럼 다음에 또 와주세요. 여기까지 동화살롱이었습니다.